자 구자필 박사님 한 번 얼마 전에 박시영 TV도 나왔던 분인데 와서 잠깐 이야기하십시오 김현성 TV 박시영 TV 나가지 않았나요? 아 김현성 와서 잠깐 이야기해주세요 아까 영국 청소년들 해줬던 이쪽으로 오셔서 영국 청소년들 들었던 이야기를 생생하게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땀 뻑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전경기일자리재단 본부장이고 지금은 보령 소촌에서 풀뿌리 정치를 하고 계시는 구자필 전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자필입니다 좀 전에 지금 안 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영국에서 온 학생들을 잠깐 만났는데 너무 좀 초췌있고 힘들고 막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밖에서 구경을 하길래 안에 들어와서 좀 쉬어라 저희 풋살장에 좀 에어컨도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하나 둘씩 그냥 오더니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희 경기하는 걸 막 응원을 하더라고요 네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뭐 얼마나 됐고 지금 거기 사망금 상황이 어땠냐 제가 물어봤더니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다 근데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한국에 이런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좀 안타까운 표정들이 역력했고 그리고 좀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여학생 다리를 보니까 너무 정말 그 살색의 반점들이 그 완전히 붉은 반점이 너무 심각해서 제가 사진을 차마 찍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어쨌든 한국에 좋은 그 이미지를 좀 심어주려고 제가 한국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소개도 했고 9일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이제 영국에 다시 돌아가려면 그래서 서울에 많은 관광 명소들 가서 한번 잘 보고 또 저는 특히 광화문 광장을 한번 가봐라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아 우리 서울시민혁명의 현장 네 그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몇몇 그 학생들은 그 친구들이 이제 14살 15살 17살 이런 친구들인데 9일 동안 자기들이 와서 축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용산 아이파크몰 사이트를 제가 알려줬고 그 한번 예약을 한번 해봐라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잠깐 들었는데 한국은 참 좋고 한국민들은 정말 친절한데 그래서 인상적인데 좋은 감정을 하셨는데 새만금 점벌이는 정말 힘들었다 너무너무 엉망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힘들었고 사실 그 중요한 게 이제 그 친구가 아까 윌리스라는 친구가 자기 아버지 페이스북 게시글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저 우라이나 시켜주세요 물 냉면하고요 역시 여름엔 냉면하고 우라이 역시 여름엔 냉면과 우라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새만금도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제대로 보호도 안 해서 문제된 거 아닙니까 정말 계란이 다 익었다 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의 글들을 잠깐 봤는데 아이가 정말 한국에서 좋은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단체 사진도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그 친구는 아빠는 걱정하실 것 같아서 자세히는 얘기 안 했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저도 이제 같이 공유를 했고 점벌이에 참석한 영국의 학생들에게 좋은 기억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남은 9일 동안 더 한국의 좋은 문화들을 많이 경험해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점벌이 새만금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불만은 이야기하던가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근데 이제 일부러 뭔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좋은 것만 얘기를 했고 특별히 저도 거기에 대한 안 좋은 걸 유도하거나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고 좀 전에도 페이스북에도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힘들었다는 이야기는 했었죠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했고 사실 너무 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습해서 너무 습했고 너무 힘들었다 밑에서 열기가 오는데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음료수를 얼음물을 줬는데도 너무 고마워했고 다만 이제 무슨 비스켓이나 이런 것도 혹시 배고프지 않냐 그랬더니 입에 물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기억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영국 젠버리 참가단 청소년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준 경기도 일자리전 전 구자필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충남 보령 서천에서 풀뿌리 정치, 제자리아당 민주정치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민생정치를 준비하는 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출연하신 김에 이재명 대표하고 인연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우리 안진국팀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1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에도 저는 또 때로 날카로운 비판과 지적도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 인연은 어떻습니까? 경기도지사할 때 경기일자리재단 본부장이었죠? 맞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와서 이재명 대표님하고 인연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아무튼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대신 실행을 할 때는 정광석하처럼 빨리 진행하는 그런 리더십과 정치력, 행정력을 보여주신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했던 그런 시절 많이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들의 정치를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성TV 제목은 이재명의 숨은 복심이라고 나와있던데요 구자필 본부장님이 복심이 아니라 신복입니다 아 그랬군요 구 박사님 아무튼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안징월TV가 이렇게 10만, 11만, 12만이 되어가는데 거기에는 우리 텅디PD님의 수고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텅디PD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징월TV의 자매TV들인 우희종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양희삼TV, 임세윤식당TV, 박예슬톡톡TV, 김현성TV 등 우리 안징월TV 못지않게 함께 응원해 주시고 많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부하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박싱 행사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징월 화이팅! 안징월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